코코아 밑에끼테고라사이 남자라면 코이지 근데 카페인은 아부나예요 카페인은 아부나이 코코아 약간 티타임 겸 합효 조금 할까 할 겸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또 하루 종일 또 열심히 또 우리가 연습을 했죠 내일 또 재밌는 카페인 네 재밌는 하루를 위하여 맛있다 노 섹시자몽 섹시자몽이라고요? 노 섹시자몽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알아요 섹시야 지금부터 내일 세트 리스트를 만들어요 지금 엔펙스타볼 에펙스타볼 뭐야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재밌는 하루를 보내라니 지금 하루 다 갔는데 오늘 다 갔지 이거 자몽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이거? 자몽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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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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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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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터넷 방송이야? 오늘 이렇게 코로나 스폰서의 생활을 보내주세요 하루를 이렇게 딱 끝마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집은 아니고 약간의休이 타이밍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를 이렇게 쉬고 머리가... 손님 오신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이브? 라이브 준비했으니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회사여서 스태프가 아직 일을 준비했어요 조금... 방금 좀 실례지만 조금 조금 더 빠르게 끝까지 끝났습니다 내일... 아, 내일... 다시 얘기할까요? 내일 PR를 볼까요? 네 2시 정도 이제 오, 예스 오, 예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오, 예스 오늘 Grandeur 공연은 아직 6회 Youtuber ? 오일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40분. 1시 40분. 감사합니다. 내일 숙소 1시 40분. 숙단을 시작합니다. 1시 40분. PR. 돌아가서 리허설. 공연. 여러분과 함께하고. 얘기하고. 인사하고. 여기에서 돌아가고. 내일은 PR. 항상 라이브 때 생일 얼굴이 매일 스피드입니다. 항상 같이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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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러고 보니까 또 면도 안 했네. 아. 오늘 라이브를. 아주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안 해도. 메이크업을 안 해도. 생얼굴로 잘하죠. 아. 열심히. 항상 메이크업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갑자기 안 올라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생얼입니다. 생얼입니다. 둘 다. 로션만 발랐죠? 로션. 스킨 로션만. 아. 약간 아이돌. 느낌 지켜줘야 되는데. 자몽. 슈퍼마리오에요. 마리지 마리지. 마리지. 마리지 닮았어. 제가. 아. 다 아이돌이 간지 이거. 마모따인데 이거. 마모따인데. 아. 그래.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댓글을. 코멘트. 이빠이. 남겨주세요. 다. 오늘은 코멘트를 보는 시간을 조금 가져볼까? 그렇지.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못하니까. 오늘은 코멘트를 약간 질의응답이 뭐냐? 시치문. 시치문. 다이좋. 네. 시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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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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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서 ͡° 뭐 먹었지? 뭐 먹었지? 밥 먹었지? 먹었지요 그 다음에 자몽은 엠근 사랑해 땡큐 땡큐 자몽은 다 이승 역시 사람들이 보는 눈이 굉장히 뛰어난 편인 것 같아 네 내일 동생 결혼식이래 그러면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오 개콘스루 오메데토 이거? 응? 응 이거? 아 맞아 그러면 또 여기 또 하나를 해야겠네 또 저희 우리 누나도 결혼합니다 올해 今年 오네쌍이 누나죠 오네쌍? 아 오네쌍 今年 오네쌍 개콘시마스 점심 먹어야지 자몽은 아시타 아시타 개콘스루 하하하하 이렇게 내일 라이브 아 아시타 무리됐어 피아로 또 라이브 아 이벤트 라이브 라이브 있어가지고 내일은 결혼을 좀 못할 것 같아 하하하하 자몽은 항상 유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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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혼해 하하하하 아 아 다이어트 또 그리 아 유명해 유명해 그 아티스트랑 아티스트와 함께 찍는다 라고 말하는거에요 엄청 유명한 아티스트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상관없나요? 트와이스 트와이스 모모 모모 멀리서 봤지 그래서 오 오 오 오오 다리가 밉때 그분이더라고 신기했어 자몽블딱에 휴고키에서 모모가 있었어요. 멀리서 왔어요. 그냥 모모 봤다. 모모 봤다. 모모 봤다. 모모 봤다. 그 정도? 어디서 봤어요? 네. 비즈니스 석다 들어. 비즈니스 새끼. 비즈니스 탈까이겠죠? 비즈니스. 비즈니스 타면 말리지도 올라가나? 그게 말리지가 돈 따라 올라가. 그럼 나 골드 할 수 있나요? 자몽블딱은 아시아나 실버 나무랭이라고. 나무랭. 실버. 골드. 클래스와. 희제가 다이아인데. 로우쿠와 아시아나 클래스와 다이아. 골드. 실버. 실버 나무랭이. 아래에서 초심을 가지고 사는 거야 형님. 초심을. 근데 비즈니스 타면 비쌀 거야. 비행기가. 그래서 저는 마다. 하치 가츠. 카이로 가라. 하치 가츠 마다 너무 많이 갔어. 카이브라지. 근데 한국 가도 한국고 있때문 뭐 할 게 없어. 딱히. 가족들. 가족들. 하트 먹을 수 있네. 하트 눌러주세요. 여러분 하트 눌러주세요. 하트 눌러주세요. 하트. 하트. 아직 안 올라오네. 아직 안 올라와. 어 온다. 돌이. 온다. 워이rum이 애슘 모바的話. 오일 화 아직 안 나갔어. rum 이웃은 Konst gust absorbed. 아, 맞아. 수염이 뭐였지? 희개. 희개. 아, 맞아. 수염이 희개였어. 스위밍. 스위. 희개 아니야? 아니에요, 형님? 원피스에서 그 시로이게 있잖아요. 원피스에서 흰수염. 아, 수염. 나 수염. 나 수염. 희개. 맞아, 맞아. 희개 맞아. 봐봐. 스위에. 아, 수영. 스위밍. 아, 스위밍. 시에. 아, 스위밍 하면 또 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제가 시골이 일본어로 뭐죠? 홈웍. 컨츄리. 시골. 컨츄리. 컨츄리. 스위밍. 수영이 뭐였죠? 이지방 이거. 스위밍. 스위밍. 조즈나. 조즈. 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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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예 조즈야. metal Ŋ yourself in aka body, sontir 후ons і fUUU 마ио, чи? 확인할... 카쿽잎이가 이게 especially rua. 수예, 수예. 숭... heavy-ssfüüüüüüüüüüüüüüüü. 부화하고 쫙 하고 이렇게 딱 할 때 물살 이렇게 쭈비날리고 막 부화하고 옆에 물고기 막 치과가...亞 texts 하고 마... 유아 핫 chased. 풍 맞아ps, 진짜 난리났지. 내가 그때가 있었지. 나도 그때가 있었지. 진짜 멋있었지 뭐새 생각해? 슈퍼마리오 지금은 오늘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잠깐 켰어요 잠깐 오늘도 그리고 또 방금을 또 쭉쭉쭉 십ます네 그냥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서 좀 방금을 십ました 지금 또 같이 얘기하고 내일의 세트 리스트를 만들어낼게요 아 세트 리스트 독일제 같이 세트 리스트 이렇게 쓱 누르면서 마지막으로 에헤이 이거 야바이네 멘트가 멘트가 굉장히 아부나이 스타일인데요 오늘 오늘 형 코코아 드시더니 멘트가 아부나이야 하니튼 또 내일 세트 리스트를 위해 지금부터 만들고 내일 내일 쭈루와시 2시 스쿠샤 1시 40분 출발합니다 그러면 끝나가지고 정리하고 내일 만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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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o optim must 고맙습니다 dodge avoiding Tough 고맙습니다 introduce 공연을 할까? 내일 딱 희게 자몽 해가지고 수염 이거 면도 안 하고 내일 희제 왔네 나 이제 나갈 건데 희제 왔네 희제 희제 이제 끌 건데 방금이 오아리마스인데 하트몽지 부사이크 존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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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먹는 중 요구 하트 음 음 자 나 한국 8월 14 12일 날 가 8월 10일 8월 12일에 만나 여러분 우리 쿠그 아츠 우리 누나 생일이에요 밥 먹으러 흐흐흐흐 아 이거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 내일 아시다 세트리스트 때문에 이맛까라 이슈니 준비시마스 오찌거래사마되시다가 오찌거래사마 안돼 시제가 너무 늦었어 그러면 전화 왔는데 받으면 안되나 약간 이 공포영화 같네 딱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맞나요? 이리 сам Joshua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뇨소 아뇨소 누구야? 아뇨소 아뇨소 누구야? 아뇨소 아뇨소 이거나 아뇨소 이건 그럴까? 우리 터시여 시제 방송 안돼요 같이 켜 근데 이거 어떻게 눌러요? 이거 뭐 눌러야 되는 거야? 이제야겠네 원격통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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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원격통화 뭐야? 그처럼 야, 얘도 이제 아이돌이오 안 들리네 길을 펴야지 어디여? 희재통신원 예 희재리포터 어딘가요 거기 나 밖이에요 이거 좀 하고 있었는데 이거? 이거 좀 하고 있었는데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살짝 이거 했는데 들어갔는데 살짝 먹었어 얼굴이 빨개 가우가 가까이네 이태원이에요 이태원? 봐봐 이태원에서 이거 이거 하러 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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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러 갔어 어 나도 이태원 갔어 근데 나 처음 와봤어 야 너 나랑 저번에 갔었잖아 작년에 아 맞다 맞다 두 번째다 아 또 즐기고 있구만 또 지금 아니야 어때 거기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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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재밌어 아 좋은데 다들 너 보고싶대 보고싶다 나도 재미가 없다 지 내일 아침에 와 내일 아침에 비행기 비행기편 우리가 끊어줄게 스태프상한테 전화할게 아 진짜 가까워 그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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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러면 당분간 괜찮아 살 수 있어 넌 난 이별 파티만 세 번 하는 거야 하하하하 다섯 번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내가 하하하하 여러분 로우 여러분 로우하는 거 좋죠 봐봐 다들 이렇게 응? 나 지금 방송이 좀 느리네 굉장히 느리네 굉장히 느리네 아휴 시제 또 바뀌네 아 근데 우리 너무 추리하다 지금 우리 보니까 너무 추리한데 응 우선은 꾸미고 다니지 않아 하하하하 하하하 얼굴에 비비크림 바르고 싶어요 하하하하 우린 생얼이다 하하하하 스피인 생얼스 유기수염스 하하하하 면도 안했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구만 훌륭하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연락도 잘하고 하하하 여러분 그렇게 라이브 안와요 하하하 라이브 안하냐고요? 라이브 왜 안오냐고? 하하하 라이브 안하냐고? 하하하 왜 안오냐고 사람들이 하하하 하하하 지금 우리가 라이브를 좀 많이 잡긴 했어 라이브가 너무 많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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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서 하하하 하하하 아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 나누세요. 나는 지금 세트리스 만들러 가는데 나 지금 안으면 되죠. 나도 들어가야겠다. 그래? 그러면 다 같이 심하게 할까요? 자 우리 희재도 반갑고 여러분들도 잘 지냈으면 좋겠고 곧 만나요. 희재도 내일 비행기 타고 온데요. 내일 만나요. 자 여러분 안녕. 나는 방송을 끄겠다. 뿅. 어 진짜 안녕. 아리가또. 뭐 갑자기 많아졌어. 야 왜 방송 끝났다고 하는데 왜 지금 사람이 많아졌지? 갑자기 많아졌어. 그래도 우리가 내일 할게 준비를 해야 돼서. 바이바이 안녕. 고맙습니다. 굿나잇. 여러분. 무슨 일이 빠졌어요? 그게. 아리가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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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 아리가또.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바이바이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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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